정세훈의 다섯번째 미니앨범 Where is my garden 다섯번째 트랙 널디를 소개해드립니다. 살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든 적 있으신가요? 이 자리에서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꽤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확실히 이상한 건 맞는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꽤나 조용하면서도 시끄럽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도 뭔가 차분하고 나른한 것 같은데 또 막 리듬은 있고 꽤나 뇌적 흥이 막 차오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담아보려고 했어요. 그 묘한 느낌이 참 마음에 들고 재미있어서 미소를 머금으며 이 곡 널디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? 그 가치가 살면서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가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절대 변하지 않을 그 빛나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함께할 수 있도록 꿋꿋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엔 알 수 없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. 전 오늘 제가 야식을 먹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일 테고 그게 또 당연한 일이지만 그 한치 앞도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행복할 수 있는 제가 전 좋습니다. 저의 이 엉뚱함을 담아낸 5번 트랙 너디였습니다. I'm nerdy. 내게 있어 중요한 가치가 다를 뿐이야. 이 엉뚱함을 담아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. inici